안트로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시가총회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들이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분위기가 아주 좋죠 지금 코스닥이 4.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트로젠이 장 초반에는 약세였죠 한 2% 정도 3% 정도 오른 상태에서 별로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힘을 받지 못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와서 왜 급등이 나왔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지금 뉴스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스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코비드19 치료제 지금 CSK와 안트로젠이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뉴클레오시드 여러 개를 이렇게 진행을 테스트를 임상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제출한 몇 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효과가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PR센터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급반등을 했다가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조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안트로젠과 CSK는 지금 CSK가 드러그 디스커브리 중에 있는 뉴클레오시드 아날로그 핵산 유도제죠 핵산 유도제 중에 코비드19의 인비트로 항바이러스 효과가 나오면 인비트로 그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트로젠하고 CSK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이제 전달이 된 거죠 CSK 회사는 조지아 대학의 드러그 디스플레이 팀과 조지아 대학의 바이러스 백신 개발팀에서 개발 중인 핵산 유도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실험을 의뢰를 했고 본 실험 결과에 따르면 CSK 회사가 의뢰한 핵산 유도제 중 하나가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통보받았다 이 소식이 공지사항으로 먼저 알려지면서 1차 급등을 하고 지금은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정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트로젠 지금 뉴스가 뜬 게 없죠 안트로젠 아직까지... 한번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안트로젠이 상당히 좀... 지금 이런 부분 말고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바이러스 치료제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죠 요즘 바이러스 치료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주가가 강하죠 아주 바이러스 치료제를 한다 이러면은 부강약품이나 아니면은 지금 심풍제약 뭐 이런 부분들 이량약품 이런 부분들 보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안트로젠도 이제 당뇨병성 족부괴양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 그런 재료를 본다 그러면 시가총이 6,450억이면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뭐 18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모멘텀을 받으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크게 급등을 한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횡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경고 상태죠 투자 경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풀리려고 하면은 이제 19일까지 11만원인가 12만원 정도 그 아래에서 놀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 주 금요일날 경고가 좀 풀릴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두 가지겠죠 이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 더 지금 이제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당뇨병 성족부계약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전체 큰 기업 가치를 본다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은 국내 3상 그리고 미국의 2상이 좀 마무리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이제 좀 중장기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8월 달에 이제 FDA 쪽하고 지금 임상 3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미팅을 한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상황이 주가를 좀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그런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오늘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안트로젠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뉴스 상황을 좀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공지상에 올라온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고 핵산 유도제 뭐 효과 실험을 CSK에서 의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통보를 받았다 자 이 소식으로 지금은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성 족부개양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이런 매수를 하는 그리고 주가를 좀 떠받치는 그런 재료로 지금 활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abl 바이오가 아주 강하죠 abl 바이오 이거는 상당히 뭐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계속해서 흔들어 대고 있지만 방향 위로 잡고 있죠 예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그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계속 흔들어 대고 있으면서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죠 그런 식으로 지금 올렸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또 올리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우상향 방향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트로젠이 이제 그 소식이 홈페이지에서 먼저 공시가 되면서 쭉 올라섰죠 올라섰다가 오브슈팅이 한번 나타났다가 지금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뉴스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고 다시 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제 하락폭이 얘도 상당히 컸습니다 어제 10%나 하락했죠 10%나 하락을 하고 지금 이제 8% 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런 분위기로 전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로 전개가 좀 진행이 될 거고 어느 시점에 이제 또 어느 시점이 되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21선하고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봤는데 어제 돌발적인 이런 악재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무너뜨렸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마중 나가서 21선에 이렇게 한번 근방으로 왔죠 자 그러고 오늘 이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소식으로 한번 슈팅이 좀 나왔고 지금은 조금 왔다갔다 조정을 좀 하고 있죠 조정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트로전도 지금 회사의 재료를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지금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 있지만 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런 시가총액의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안트로젠과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어제 정말로 많이 하락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기회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고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왔다갔다 흔드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엄청난 지금 큰손 세력들 간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방향은 거의 뭐 위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